네 블루투스 이어폰 특히 완전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사용량이 제일 궁금하실 거에요 어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충전 도 케이스는 2600mAh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 2개를 충전하는데 한 세트를 충전하는데 약 20번에서 25번 정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쌍의 이어폰이 완충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음악 재생은 연속 재생 시간은 어 약 3시간 반 정도 그리고 대기시간은 120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음악 재생은 4시간 정도로 보시면 되구요 여기서 음성 통화를 하게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모노 지원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블룩죠 스테레오 지원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요즘 이어폰들은 그걸 잘 보셔야 되요 그래서 좀 빼구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충전을 그만두고 어 사운드 바이 감성 메비우스는 오른쪽을 먼저 꺼내고 왼쪽을 꺼내면 스테레오 모드로 페어링 됩니다 두 개의 양쪽 모두 페어링 되었을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오른쪽을 꺼내지 않고 왼쪽을 한쪽만 꺼내게 되면은 모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런 경우 언제 사용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티맥 같이 이제 그 운전할 때 한쪽만 들을 때 혹은 누군가 이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있을 때 그럴 때 한쪽만 쓰게 되요 통화 목적이 주거나 아니면 이제 길안내 같은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는 한쪽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다니면은 약 한 20번에서 25번도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안심이죠 하루 정도는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점은 블루투스 5.0 코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 속도는 어 이전 버전 보다 2배 빠르고 그 다음에 레인지는 4배가 넓어졌으며 데이터는 8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가격 대비 좋은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페어링이 굉장히 잘 된다는 점입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할 거 없이 굉장히 페어링이 잘 되구요 그 다음에 어 고감도 세라믹 안테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감도도 좋은 편이구요 예를 들어 이제 호주머니에 놓고 스마트폰을 페어링한 스마트폰을 호주머니에 놓고 어 귀에 꽂았을 때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근데 사운드바이 감성 블루투스 이어폰 메비우스는 그런 부분은 좀 거의 없었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구요 그 다음에 음성통화 가능하고 볼륨 조절은 없습니다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도 추세가 볼륨 조절은 빼고 있어요 그 부분이 더 낫구요 그 다음에 어 일반적인 생활방송 흐르는 물 정도에는 괜찮은 ipx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배터리 충전 상태를 알 수 있구요 그 다음에 꽂아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aac 코덱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어 더 어 일반 안드로이드 폰 보다는 아이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 사용하기에 더 좋은 음질을 들을 수가 있죠 무선으로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그 보급형 인데도 고음질을 내기 위해서 그 특수 플라스틱 소재죠 그래핀 어 소재를 사용을 해서 그래핀 드라이버를 채용했습니다 요즘 이 가격대 3만원에서 5만원 가격대 사이 무선 이어폰들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핀 드라이버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어 플랫한 사운드를 감상하기에는 썩 나쁘진 않습니다 하이엔드까지 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어 괜찮구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 버튼만큼 터치가 아니라 버튼입니다 다기능 버튼이 양쪽 하우징 표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공넘김 그 다음에 이정곡 공넘김 그 다음에 전화 왔을 때 전화연결 전화 끊기 등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생 및 일시정지도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보였듯이 버튼 눌러서 배터리 잔량 확인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어 보는데 스포츠 이어팁을 제공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운동량이 많은 분들 활동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이어팁을 제거하고 스포츠 이어팁을 장착을 해서 귀의 웨이도 부분에 이 와이어 부분이 들어가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운동할 때도 착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페어링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페어링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요 케이스를 열고 최초 페어링 할 때 오른쪽 라이트 레프트 오른쪽 왼쪽 먼저 꺼내면요 페어링도 들어갑니다 블루투스 실행시키시구요 감성 메비우스 알 잡히죠 터치 연결됐습니다 지금 보면 연결된 상태구요 자 이제 귀에 착용을 하고 음악을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음악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니뮤직으로 듣고 있는데요 스트리밍의 특성상 끊어짐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음악을 듣고 있는데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에어팟과 비교했을 때 음질은 오히려 에어팟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음질 면에서 연동성 면에서는 에어팟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에어팟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사운드바이 감성 메비우스의 음질은 정말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이제 무엇보다 제가 지금 만족스러운 것은 바로 AAC 코덱을 지원한다는 점이죠 사운드바이 감성 블루투스 이어폰이 AAC 코덱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 제가 갤럭시 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 하고 두 군데서 음악을 감상했을 때 어 어 어디까지는 개인차예요 분명히 말씀드린 개인차입니다 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 보다는 아이폰에서 더 음질이 좋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이런 저가형이나 뭐 고가형을 다 떠나서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무언가 하면은 싱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입니다 이게 의외로 큰 문제인데요 제가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제 영상 채널에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음악 유튜브에서 오디오 싱크가 맞는지 밀리는지 한번 들어 볼게요 지금 유튜브로 듣고 있는데요 오디오 싱크가 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영상과 다른 분들 영상까지 다 보면서 입모양과 그 다음에 실제 오디오 소리가 맞지 않는 싱크 부분을 이제 점검을 봤는데요 어 일단 아이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곤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안드로이드에서 페어링을 해 봐야죠 네 갤럭시하고도 연결이 됐습니다 어 싱크 부분은 안드로이드가 더 좋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지금 싱크 오디오 싱크가 맞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네 지금 오디오 싱크도 안드로이드 잘 맞고 있어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를 볼 때 좀 더 그 목소리가 플랫하게 나오는 거는 안드로이드 폰이 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은 약간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일부 저가형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무선 이어폰 중에서 오디오 싱크가 너무 안 맞아서 유튜브 라든가 트위치 같은 영상 보실 때 너무 안 맞는다고 게임 방송 볼 때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지금 제가 테스트할 때 갤럭시 S9하고 그 다음에 갤럭시 S9하고 아이폰 XR에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유튜브 보는데 오디오 싱크가 어 맞지 않아서 못 들어줄 정도의 그런 수준은 없었습니다 어 갤럭시 S9하고는 거의 싱크가 굉장히 잘 맞았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약간 밀린 느낌이 나는데 그게 뭐 크게 이렇게 막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폰 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게임에서 싱크 윌림인데요 아이폰 XR과 갤럭시 S9 플러스 LG V60에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설치한 다음에 어 사운드 바이 감성에 메비우스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싱크 윌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모두 동일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리니지 M이라든가 이런 MMORPG 자동 사냥하는 게임들은 소리를 잘 안 들으니까 별 제외했고요 뭐 레이싱 게임이라든가 실시간으로 보는 슈팅 게임에서 어 싱크 밀림은 없었습니다 어 게임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음악은 또 어떤거 비교해 볼게요 음악은 아이폰 쪽이 좋았는데요 이번에는 네 똑같이 스트리밍 뮤직으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갤럭시 S9에서 스트리밍 사운드 듣고요 같은 곡을 들었습니다 전부 그 다음에 어 아이폰 XR에서 스트리밍으로 사운드 바이 감성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음악을 감상을 했는데요 어 우선적으로 지니 뮤직은 AAC 코덱을 지원을 하고 이 기계 자치도 AAC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음색이 깊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풍부한 거는 아이폰 쪽이 더 있어요 근데 어 케이팝을 주로 들으신 분들에게는 안드로이드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플랫하네요 이게 음악 조절하는 부분은 요즘은 볼륨이 점점 빠지는 추세에요 볼륨 조절까지 있으면 확실히 노이즈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측 하우징 양쪽 다 버튼입니다 터치가 아니고요 딱딱딱 버튼 방식이고요 한번 누르면 재생 또 한번 누르면 일시정지 두번 탭 다음 곡 그 다음에 레프트 왼쪽 하우징 버튼을 두번 탭 이점 곡 재생입니다 다시 우측 하우징 두번 탭 다음 곡 다음 곡 좌측 하우징 두번 탭 이점 곡 재생 그 다음에 한번은 일시정지 다시 한번 재생 그 다음에 이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전화가 걸려왔을 때 수신 거절 그 다음에 받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30,000 지금 온라인에 35,000원에서 57,000원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 정도 가격대에서 260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충전 케이스가 제공되고 그 다음에 AAC 코덱도 지원을 해서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운드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상당히 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버튼 조작 버튼도 지금 보셨듯이 직관적이어서 편리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모두 감안하면 꽤 쓸만한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니얼 테크 실험실이었고요 오늘 진행한 리뷰는 사운드 바이 감성 블루투스 이어폰 메비우스였고요 리뷰에 사용한 스마트폰은 아이폰 XR 그 다음에 갤럭시 S9 플러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